투자, 부유하게 한다. 소비는 아니다.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 요거야. 자, 순서 문제였고, 사는 것은, TV를 사는 것은 현재 소비다. TV 구매, 소비래. 돈 쓰는 거. 그지? 뭐 별명 없지. 그것은 만든다. 우리를 행복하게? 오늘날. 오늘날 행복하게 만들지만,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유하게. 내일은. 오늘 행복하게 하지만 플러스 내일은 돈이 없어요. 그지? 자, 그리고나서, 예스. 그래. 돈. 근데 쓰여진, TV에 쓰여진 돈은 유지해. 노동자들이 고용되게 유지한다. 킵 5형식인데, 얘랑 얘랑 수동관계니까, 노동자들이 고용되는 거니까, TV 공장에. TV 구매에 쓰인 돈, 노동자들 고용되게 하고서, 이제 순서 문제 풀 건데, 이거 3점짜리였는데 너무 쉬웠어. 왜? 내가 계속 얘기했지. 예스 번 논리. 어? 예스 나오면 뭐야? 이거 봐봐. 예스 번 논리 맨날 얘기했잖아. 예스, 벗. 그래. 예스. 맞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거야. 예스 나오면 무조건 벗 찾으라 그랬지. 예스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요구겠지. 그지? 그래. TV에 쓰인 돈. 지금 여기서 뭘 말했어? 소비. TV 구매하는 거 소비야. 근데 TV 구매하는 거는 결국 내일 마이너스야. 그지? 하면서 그래. 네가 샀잖아. TV 구매했잖아. 소비했잖아. 마이너스라고 했지. 근데 그 TV에 쓰인 돈. 유지한다. 노동자리 고용되게 해. 어? 일자리 창출이네. 그래. 네 생각대로 이거야. 플러스야. 하지만 이거야. 하고서 만약에 예스나 벗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만약. 그지? 예스가 바로 뒤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혹시. A 다음에 벗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막 길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고. 일단은 예스나서가 바로 벗 확인을 하면 되겠지. 이 내용 다음에 이게 맞는지. 바로 벗 찾은 다음에. 하지만 그 똑같은 돈이 투자되어지면 그것은 만들 거야. 직업을. 다른 어딘가의 직업을 만들 거야. 이거 say는 뭐야? 명령은 말해라가 아니야? let's say의 줄임말이야 예지.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 학생들. 실험. 아니 과학자들이구나. 실험실을 위한 과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니면 건설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만들 거다. 분사구문. 만들면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딱 들어맞네. 소비 안 좋아하라고 했는데. 그래. 네가 TV 샀잖아? 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하지만. 네 말 맞지만. 그 네 TV에 산 그 똑같은 돈. 투자하면 더 좋아. 이 말이네. 다시 한번. 같은 그 돈 있잖아. TV에 쓴 그 돈. 투자되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이렇게 과학자들 아니면 노동자들. 어. 우리를 더 부유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유하게 한다. 하고서 이제 A번. 이거 다음에 A번이 맞나? 보니까 A번의 힌트가 뭐야? 이런 시나리오들은 얘기가 안 나왔잖아. 얘기가. 그지? 무슨 예시라든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탈락. C번. 생각해봐라. Think about. 대학을 예로 들어보자. 이건 너무 짧잖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 학생들.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만들어. 일자리. 교수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대학 보내는 거. 교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용하는 거. 똑같은 돈을. 학생도. 대학 보냈잖아. 그 돈을. 그 똑같은 돈을 사용하는 거. 사기 위해. 멋진 스포츠카를. 고등학생 졸업생을 위해서. 그거 사용하는 것은 만들 거다. 직업을. 어. 직업을 창출할 거다. 어. 뭐야? 자동차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을. 두 가지 나왔네. 요거 다음에 요거네. 그지? 그래서 대학 보내는 거. 교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해. 이건 투자지. 투자. 그지? 근데 사는 거. 이건 TV 사는 거랑 똑같네. 그지? 스포츠가 사는 거. 그 똑같은 돈. 스포츠가 사는 거. 어. 자동차 노동자 위한 일자리 창출. 아까 말했듯이. 그래. 그것도. 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더 좋아. 이 내용이 나오겠지. 확인을 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어. 이. 이런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대문장이다. 그 대학생. 만들어. 어. 대학생. 아니. 대학 교육은 만들어. 젊은 사람을 더 생산적이게 만든다. 어. 그의 일상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좋은 거지. 그지? 어. 대학 교육 장기적으로 더 부유해. 부유하게 해. 스포츠카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서 따라서 결론 짓는 거네. 어. 대학교 등록금은 투자야. 투자. 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부유하게 한다며. 투자. 스포츠카 사는 것은 소비다.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지. 어. 스포츠카는 아니야. 대학 등록금 투자하고 스포츠카 소비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 그래서 투자하는 거는 부유하게 한다. 소비는 그렇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있어도 어. 그렇지 않다.